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뭐하세요? 와! 말도 안 돼! 이겼다고 생각했는데! 저거 싸 맞아요! 근데 풀올 싸는 아니야 지금 풀멤버는 아니야 지금 몇 프로야? 나 저야? 지금 한 60%에요 60%에요 와! 이 새끼들 아! 아! 쏘웠는데! 도깨비 아! 졌어 아! 아! 이렇게 당일 당연히 잘 횟했다 사이즈 1 진짜 칼라인 지렸다 인정? 와 칼라인 지렸다 빠질뻔 살았다 왜 뚫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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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나보도 있어 시나보도 있어 가자잇 우와 방금 빨간색깔 날라오는 거 봤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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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잇 시나보도 있어 응 못 막아 마게베레 매게베레 응 못 막아 매게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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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라 끙끙이 이것만 지나가면 테카니가 이긴다 으아아아악 땅 하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Wha아!! 항공!!! 난 성공 다크였어. 끝나야 돼. 엄마 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금 팀켓 나지 않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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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... 와... 와...